4,000원 어제도 괜찮았었는데 기회에 또 작업하셔도 아니 근데 어제는 이게 손질이 하나도 안 돼있었다니까요? 어제는 저거 하나밖에 못해서 어제는 여기만 내줬으니까 이것도 새로 했고 이거 붙이는 것도 다 새로 하셨어요 원래 금요일날에 하셨는데 네 아 이뻐 보이던데 네? 여기는 더 손질 안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집에서 불러보니까 그게 아니었던거죠 네 근데 석회 불었을 때랑 아닐 때랑 다른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냥 적당히 만족하시면 만족이란 없다 만족이란 없다 여길 안았죠 맞아 맞아 그럼 저처럼 26년째 못 벗어나요 그 정도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니까 그니까 어느정도 손에서 만족하시는게 평생을 갈고 있을지 그런가 아니 그래도 많이 했잖아요 그니까 그니까 단차지 싫은데 진짜 아 아 아 요즘은 생각이 누구를 시킬까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뭘 시키시게요 하기가 귀찮아서 싫어서 백만원 받겠습니다 아휴 그 돈 벌어서 드리면 되죠 이제 내가 하기 싫으니까 이제 섬세하게 잘 하신다 섬세하게 잘 하신다 아니 근데 지금 하는 부분이 섬세할 수 밖에 없어요 그니까 손동작도 저보다 훨씬 더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